당신 괜찮아요? 당신 덕분에 이대로 시간이 멈췄으면 좋겠어요. 문 좀 잠그고 살아라. 맨날 문 열어 놓고 있냐? 어, 왔어? 누구 있어? 아니. 아, 야, 수건 다 떨어놨어. 어? 귀태 오빠? 아무도 없다며? 아, 그러니까 내가 옆집에 살아가지고. 옆집? 옆집에 사는데 샤워를 여기서? 그러니까 우리가 크리스마스 날 화장실에 갇히면서. 화장실? 크리스마스에? 응. 아, 전에 삼겹살집에서 봤을 때 되게 어색해 보였네요. 아, 친해. 우리가? 친하지. 친해. 정말로? 친해, 친해, 친해. 언제부터? 나 이것 좀. 나 화장실. 어, 어. 아니, 수건 없어. 이상해? 화장실은? 단둘이? 왜 같이? 왜 같이? 자꾸 이러지 마. 아, 얼른. 아, 됐다니까. 아, 미나도 있는데. 후회하지 마. 아, 죄송합니다. 하나만 먹는다,잉. 네, 잘 있으시네요. 제 것도 좀 주세요. 들어올까요? 아니, 엎질러진 물이에요. 어, 어머, 어머, 어떡해. 어, 야. 아우. 이거 어떡해. 아우. 근데 혹시. 둘이 같이 살아? 그게 우리 집에 불이 나가지고. 아, 내가 해, 내가. 야, 니가 해, 니가. 기지야. 책 잘 봤어. 나 먼저 가볼게. 어, 어. 가. 잘 가. 아, 씨. 어제 빵건대, 씨. 야, 미안. 야, 내가, 내가, 내가 설거지. 야. 야, 이거. 아, 진짜. 아, 미안. 핸드폰 누구 왔어? 시간이 이대로 멈췄으면 좋겠어요. 아우에게도 방해받고 싶지 않아요. 안녕. 어? 하아, 씨X. 어 Call A502 Monitor. 아, 씨X2條, 혹시. 아아, 씨X23 Drama, regret. 홀 텐텐 Y2호 Comics. 아, 쌈의 목표를 열 거다. guest 2. 워thaw 22, 여기에 진짠. 하자아, 씨X2續。 한글자막 by 한효정